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는데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란하게 비판한 분이 한국지성입니다. 이동복 선생과 유근일 선생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한 선정된 그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신란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같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조갑제닷컴에 실린 기사의 원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비판한 이동복 유근일 선생. 이동복 선생과 유근일 선생은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성입니다. 바르게 나라를 쳐다보고 나라의 운명을 쳐다보고 바르게 그 처방을 내리는 아주 훌륭한 예지가 있는 현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대한 그 비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이 조갑제닷컴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갑제닷컴이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아래 글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 작가 한강시가 2017년 뉴욕타임스에 2017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이동복 선생이 비판한 글 중의 일부이다. 소설가가 정치 분야에 대한 글을 쓸 때 저지를 수 있는 지적 오만을 지적한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오만을 지적했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치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치 분야는 자기 개인의 주관을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 오만을 지적한 글입니다. 자기가 만능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겸허하라. 이런 얘기죠. 지적 오만. 어떤 글일까요 그러면. 어느 분이 뉴욕타임스 10월 7일자에 게재한 소설가 한강의 기고문을 복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동복 선생이 그걸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제목을 보니까 While the United States Talks of War South Korea's Shutter 이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하면 남한은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될 것인데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강은 1970년생이고 금년 나이로 만 46세 공자 말씀에 의하면 불혹의 연대를 살고 있는 여성 작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동복 선생이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겁니다. 그가 2007년 간행한 소설 채식주의자가 더 베지테리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2016년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 문학상의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 맨부커 인터내셔널 프라이즈를 수상하여 화제 인물이 된 사람이다. 맨부커 국제상의 수상 대상은 국문본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영문번역본 더 베지테리안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릅니다. 국문본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영문번역본 베지테리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문 원본과 영문번역본의 문학성이 질적으로 과연 동일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필자의 경우는 이동복 선생은 완독을 하지 못하고 지극히 제한된 분량만을 발췌 형태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영문번역본에서는 적지 않은 번역 에라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두세 번 정독해본 소감은 소위 구상유치라는 한자성어가 금방 머리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기고문 필자의 소위 한강의 젖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작가 한강은 그의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금년 초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제거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트럼프의 최근 발언 가운데 한강이 시비한 대목인 그들 그들은 북한이죠. 그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이해한다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강은 아마도 비아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트럼프의 문제 문구가 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죽히면서 엉뚱한 자신의 말을 이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이해한다. 우리는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강의 기고문의 영어 원문은 뭐 이것까지 꼭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It's an accurate commentment. Koreans really do understand only one thing. We understand that any solution that is not peace is meaningless and that victory is just an empty slogan. Observed and impossible. People who absolutely do not want another proxy world are living here and now on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이 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한국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북한의 누구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트럼프 말에 나오는 대인은 의심할 여지갑시 북한인들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지칭하는 것이었고. 그가 복수대명사를 사용했지만 문맥으로 봐서는 김정은과 그 졸개들을 지칭하는 것임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그의 기고문에서 그들을 자기 멋대로 한국인들로 치환 바꿔서 이렇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우리들은 이라는 복수대명사로 다음 문장을 이어감으로써 마치 트럼프가 사용한 데이라는 복수대명사가 한강 자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칭한 것처럼 엉뚱하게 오역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트럼프의 말을 시비하는 터무니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트럼프 말을 시비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한강이 트럼프가 사용한 데이라는 복수대명사를 이처럼 멋대로 오역한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오역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즉 한국인들은 평화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한 해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도대체 승리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 아니라 애매하고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 하나의 대리전쟁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더구나 어불성설의 억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한강의 주장은 소수의 종북적 사고를 소유한 이 종북적 종북세력 종북적 사고를 소유한 한국인들이 그 같은 한강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사정이기도 하지만 절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수긍하지 않을 천부당 만부당한 일방적 주장이다. 한강의 주장이 일방적 주장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초래될지도 모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무모한 핵도박은 기필코 저지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전쟁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은 몸살이 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인 작가 한강이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제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딱 이 제목만 봐 가지고는 이 좋은 시절에 전쟁을 마치 미국이 앞장서서 혼한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반미를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죠. 이 글의 필자가 좀 더 친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 위협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 안 되면 군사적 옵션도 불쌍했다. 고 하니까 한국인들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바로 제목을 붙였어도 한결 중간적인 묘사라고 될 만 했는데 그러 지도 못하고 완전히 정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말폭탄과 관련해서 당신들 두 사람 왜 자꾸 전쟁 전쟁 떠들어 당신들의 말싸움 때문에 한국인들이 어디 간 타들어가 살겠어라고 그 은한 양비론이라도 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작가 한강의 불편한 심기는 양비론도 아닌 주로 미국 쪽을 향해서 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적인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비론도 사실은 온당치 않다 이거야. 오늘의 한반도가 전쟁 위기는 김정일 아래의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회담을 하는 체하면서 뒤로는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그 의도된 속임수 전략이 조선해온 사태다 이거야. 이 작가가 이걸 모를 리가 있냐 이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의 꼼수에 꼬박 당한 셈인데 당한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당했다 이거예요. 소련권과 세계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당시에 북한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북한을 중국식 베트남식 으로 개혁개방하는 좋은 길이 그 하나고 그리고 오늘처럼 사는 나쁜 길이 그 둘째 길이고 이 중 김정일 김정은은 두 번째 나쁜 길을 택했다는 거죠. 왜 개혁개방은 하면 김 씨 사이비 종교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결국 북한이란 체제의 보다 나은 상태 또는 북한 주민보다 나은 삶 대신에 자기네 일가의 족벌 전체주의 영구 독재를 더 중요시 하고 선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혁개방된 사회주의 북한 주민 이 지금보다 한결 나은 삶을 영위할 사회주의 북한도 마다하고 주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주민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대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개발해서라도 김 씨 절대왕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처죽일 x가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3선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용납할 수 없어서 민주화 투쟁을 한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김정은의 범죄 아니냐 이거예요. 북한을 남쪽 기준으로 설명해서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인권을 북한이라 해서 낮게 매겨서 안 된다. 사람 인권을 갖다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낮게 매기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남쪽 기준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작가가 상당히 이념적으로 어떤 편향되어 있고 경도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소위 침북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김정은은 요컨대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한국에서 손때게 만들고 핵 없는 한국을 겁박해 전 한반도를 적화시키겠다는 바로 그런 뜻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는 당위정도 피지 않은 채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정세를 앞에 두고 우리 한국인들은 두 가지 선택밖에 할 게 없잖아요. 김정은에게 순응해서 한미동맹을 떠나 이른바 민족공조로 갈 것인가 절절 기는 때리면 뚜둥이로 막고 꺼지라고 하면 꺼지고 하는 문재인식 바로 굴종 이걸 갖다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바로 그 굴종을 선택한 자입니다. 문재인이 바로 그래서 반국가적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자유주의 반국가주의지. 벌써 가서 남쪽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이 그건 문재인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작가의 어떤 편향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안보장치의 무장을 해제하고 연방제를 거쳐 적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미결속을 강화해서 이만큼의 대한민국이라도 지켜나갈 것인가를 택일하는 바로 그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만큼의 한미결속을 강화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리고 발전시켜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냐 연방제요 그거는 북한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건 뭐냐 하잔대로 하고 아우지 가라면 가고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남쪽 대통령은 뭐냐 그게 뭡니까 김정일이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한 것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는 김정일 김정은의 반인륜적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연구와 기도가 조직적으로 빚어낸 산물이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안 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썩 세련되지 않는 수사학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사실이다 이거예요.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라니 이보시오 한강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한강 씨 미국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시오 한강 씨 독재자 김정은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흉악한 전쟁 악담 다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자면 정말 몸서리 쳐요. 그러니 한 작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만큼 김정은에게도 평양이 불바다 이야기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뭐라고 좀 한 번 말해보소. 나이가 47살 정도 됐으면 우리 큰애 내외의 나이라 이 나이에 한 작가에게 싸우듯 대할 수는 없어요. 부탁조로 말하는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길. 아주 좋은 충고입니다.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상당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기에 이 글을 읽어보면서 많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동복 선생의 글에 감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유근일의 탐미주의 클럽의 유근일 선생이 글로 표현한 겁니다. 이동복 선생과 함께 이 글로 표현한 건데 참 이 글은 깊이가 상당히 있고 어려운 글이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대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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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